너는 어디서 왔느냐? 당신은 어디 왕이오? 나는... 제국의 왕이시다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나는 저승사자리요. 진돌이요. 아 미쳤지. 진돌이요. 아 미쳤지. 미쳤지 미쳤지. 형이 뭐예요 이거? 신발이 무슨 그런 걸 신었어. 신갑도는 페이크지. 빨리 끝나. 무슨 개그가 그렸어? 내가 하면 다 개그가 아니오. 개인잡이 개애 congratulate yourself. 누나 1920иг argument 같다. 갑시다! 동영들 촬영해야 된답니다. 지민 동영! 도렴이란 옛날에는 그런 핸드폰이 없었어요